일용 노동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노동계 반발과 관련해 도보건당국은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은 노동자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인력사무소와 업주이고 노동자가 확진될 경우 본인과 동료들이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. 특히 진단검사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행정 편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며 노동계의 이해를 구했습니다.